오늘은 메디테라피 히팅톡 패치세트를 소개해볼게요 뭉친 피로감을 가볍게 톡 풀어주는 제품이에요 쑥 100% 훈중효과로 3단계 온열 테라피, 훈중 좋은 열처리 테크닉을 통해 쑥의 따뜻한 성질까지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구성품은 본체, 유저 가이드,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본체 사이즈는 이렇게 작고 27.2g으로 가벼워요 리얼 쑥 100% 압축 패치입니다 이렇게 한 박스에 15개 입 들어있어요 본체 충전 시간은 완충 기준으로 40-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용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충전이 완료된 본체와 히팅톡 패치를 준비합니다 먼저 패치 전면에 도넛 모양의 필름을 제거해주세요 히팅톡 본체에 패치를 부착합니다 히팅톡 패치의 후면 필름을 제거해주세요 이어서 안쪽 쑥 패드 필름을 제거합니다 리얼 쑥 100% 압축 패치예요 쑥 온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요즘 육아하느라 손목 어깨에 등등 근육통이 많았는데 손목에 부착해봤어요 부착 후 전원 버튼을 약 2초 눌러줍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3단계로 온도를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1단계는 파란 불로 온도 40-45도 사용시간은 20분 2단계는 초록불 그리고 3단계는 빨간 불로 온도 50-55도 사용시간은 15분이에요 다공성 히팅 플레이트가 동일하고 균일한 열감을 전달해줘요 따뜻한 공기를 형성하는 훈중 좋은 열 처리로 쑥 온물의 성분을 고스란히 전달해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간편하게 히팅톡을 톡 붙여서 사용해요 3단계는 제가 느끼기엔 적당한 따뜻한 정도라 딱 좋아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쑥듬을 들이니까 연기도 없고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화상이온도 적습니다 간편하게 붙여서 사용하는 거라 매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자동타임으로 3단계 사용 시 15분 뒤 전원이 꺼지고 15분 사용 후 피부도 크게 자극되지 않았죠 뻐근하면 가볍게 톡 붙이는 히팅톡 해보세요